그 다음 빨간색 올려 그 다음 노란색 올려 자 그 다음 파란색 올리고 아우 노 자 그 다음은 집에 푸션넣지면 안돼 초록색 올리고 세레모니 벌써 세레모니 자 그 다음 빨간색 올리고 그 다음 노란색 올리고 와아아아아아아아 아니야 무너뜨리게 해 무너뜨리려고 하는건데 이야 신난다 노란색에 빨간색 이거 이렇게 넣는거야 알았지? 자 초록색 넣어 초록색부터 넣어 이거 초록색부터 웃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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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 다음 빨간색 넣어 빨간색 진짜 잘한다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이에요 자 그 다음 노란색 넣어 노란색 진짜 잘해 노란색이에요 빨간색 넣어 빼지 말고 자기가 해봐야 알아 자 그리고 파란색 넣어 파란색 넣어 우리 지우가 불 껐어? 우리 지우가 불 껐어? 아니야 파란색 넣어 파란색 응 아 반대로 넣었다 거꾸로 자려고 우리 지우코 잘꺼야? 치카도 있으니까 그럼 잘까? 파란색 파란색 이거 코 사려고 불 껐 땜에 자 그 다음 초록색 넣으세요 집중력이 엄청난데요 우와 세레모니 신난다 자 통과 제가 진짜 잘한다 이거 지금 두 번 세 번 한건가? 자 다시 두 번 또 한다고? 자 다시 저야 그만 시켜 왜 이래 뭐 뭐 통과 통과 통과한데 통과 통과 엄마 다리 통과 통과 아빠 통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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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통과 아빠 힘들겠다 통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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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통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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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아가 통과하게